26번 문제입니다. 식당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 27번 문제입니다. 구경 다시 들으십시오. 구경 28번 문제입니다. 여름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 29번 문제입니다. 모래 다시 들으십시오. 모래 3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술래를 갑니다. 성지술래를 갑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5. 3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길이도 괜찮고 파마도 잘 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길이도 괜찮고 파마도 잘 된 것 같아요. 37번 문제입니다. 지영 씨 케이크 사 왔어요? 네, 민수 씨도 선물 샀지요. 이제 들어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영 씨, 케이크 사 왔어요? 네, 민수 씨도 선물 샀지요. 이제 들어가요. 38번 문제입니다. 뭘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40번 문제입니다. 개강이 언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강이 언제예요? 개강이 언제예요? 41번 문제입니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42번 문제입니다.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3번 문제입니다.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4번 문제입니다.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5번 문제입니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6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47번 문제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48번 문제입니다.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5만 5천 원이요. 5만 5천 원이요? 49번과 50번 문제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100번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